그.. 장난 안하고 진짜 끝낼게요 막판이니까 그래도 장난 안 할게요 아까 이전판에 못한 분 막판 하고 갈게요 옛날보다 실력이 좋아졌다구요? 옛날이라면 언제 말하는거지 죄송한데 엊그저께요 1년 전요? 그때도 C 아니었나요 죄송한데 자 시험시험 볼게요 지금 아 저거 들게 저렇게 있는걸 저거 쓰면 되나요 여러분 야 이거 너무 모른다 지금 옛날보다 실력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분들은 더 좋아지셨던데 예헤 너무 그거 쓰는데 아니 저거 쓰면 안될텐데 너무 저거 쓴다 베니스 바로우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 실력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지 근데요 아 그래도 손은 좀 빠르다 상대 피딩도 치고 손은 좀 빠르네요 잘합니다 3대0으로 끝낼까 접대 없어요 시간관계상 시간관계상 접대 끝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아 너무 지른다 지금 어? 너무 지르잖아 아 이거 안 썼는데 이걸 왜 쓰지 어? 어? 와우 핫! 핫! 막판 3대1 하고 끝낼게요 그냥 막판을 진짜 끝낼게요 장난 안하고 진짜 끝낼게요 막판이니까 그래도 장난 안할게요 그래봤자 여러분 여러분 그래봤자 뭡니까 아유 그래봤자요 아유 참 뭐 상대가 뭐 예 심미 이 재미라고요 이 재미라고 너무 차이가 심하다 방금 뭐야 방금 그 김치 안 썼거든요 자동으로 나가네 이상하게 자동으로 나가네 안 썼는데도 야씨 아 아 메추어 1번 좀 하지 아 해라 해라 아유 참는다 해라 해라 아 아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메추어 1번은 진짜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 이건 시스템상 메추어 1번은 좀 그렇다 아 인간적으로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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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지옥 과 가 가가가 있다 자 아래 아 lud 아 Fighter 어 이게 막힣하 이거 이거 시원하다니까 밈이 맞았잖아 저거는 2 4 1 어디 점프 뛰어? 저거 뭐하고 가야죠? 아까부터 왕구 왕구 지금 에라이 아 심리 당했다 심리 크다 이거 아 크다 아 당했다 고로야 두 마리 이길 수 있지 한번 가자 그거다 고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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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잖아 고로야 잠깐만 고로야 잠깐만 고로야 한 번만 더 하자! 중단 지고!